테스형, 테스형, 히포크라테스형입니다. 일단 한국의 인구 대비 의사수가 한국의 경우 부족합니다. 이건 명확한 사실로 드러나요. 수치상으로 드러나는데 제주 지역에서는 더 심각한데요. 1,000명당 1.7명입니다. 제주 지역 인구 대비 의사수가 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거죠. 대한의사협회 우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OECD 의사수 평균을 놓고 얘기하는 것은 가스라이팅이다. OECD 어느 국가 어디도 인구 청명당 활동 의사수 같은 단수 비교만으로는 의사가 충분한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지금 상황에서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인기 진료과목 편중현상이나 대도시 집중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또 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의대 정원 확대 논란과 관련돼서 살피다가 좀 당황스러운 내용도 하나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대학교 의대들에 의과대학에 학부모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과들도 좀 만들어야 나가야 하는 건가? 의대만 있다는 얘기예요? 학부모회가? 네. 그러다 보니 이게 정상적인 교육 시스템인가 현재 대학생 성인이지 않습니까? 테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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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포크라테스형입니다. 아 테스형? 네네. 근데 나 선생님의 테스형은 소크라테스였는데 네네. 히포크라테스형을 들고 나오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의사들의 선서를 통해서 많이 알려진 그렇죠. 히포크라테스 선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게 몇 가지만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인류에 봉사하는데 내 일생을 바칠 것을 엄숙히 맹세한다. 나는 양심과 위험을 가지고 의료직을 수행한다. 나는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하여 고려할 것이다. 네. 누구나 하는 의사라면 누구나 하는 선서입니다. 근데 굉장히 크네요. 인류의 봉사를 맹세하고 양심과 위험을 갖고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맹세하고 의사가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의사를 키워들어 갖고 오셨는데 이번에 의대 입학생 정원 증원 문제 2천 명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의대 입학생 정원을 2천 명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의사 정원 문제는 정권마다 또 거론되어온 부분이에요. 그렇죠. 직전 정권이죠. 문재인 정권에서도 의사 정원을 확대하려고 했는데 의사들의 집단 반발로 인해서 가로막힌 바 있었습니다. 그 당시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기도 했었고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못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걸 보면 의학이라는 분야가 정말 특수한 분야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세상 깨달을 수 있는 분야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정원 확대 정책인데 강대관계 대치 두 번째 국면입니다. 이번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배경은 뭡니까? 일단 한국의 인구 대비 의사 수가 한국의 경우 부족합니다. 이건 명확한 사실로 드러나요. 수치상으로 드러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한국의 경우 의사 수가 2.12명입니다. OECD 국가 중에 꼴찌예요. OECD 평균이 의사 수가 1,000명당 3.7명이거든요. 평균에 한참 미달하고 있죠. 제주 지역에서는 더 심각한데요. 1,000명당 1.7명입니다. 제주 지역 인구 대비 의사 수가 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거죠. 한국의 의사들이 지역별로는 서울 등 대도시로만 그리고 진료 과목별로는 피부과나 성형외과로 몰리는 그런 전공 편중 현상이 발생하면서 계속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었죠. 필수 과목이라고 하죠. 흉부외과 응급 시에 꼭 필요한 의사들 그리고 또 산부인과 등 비임기 전공의 의사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런 얘기 많이 나오면서 그런 소식 접할 때마다 좀 아휴 진짜 위기상황 땐 어떻게 하나 수술 간호사가 한 번 또 수술이 필요했는데 그 의사가 없어가지고 그 병원의 간호사가 목숨을 거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었죠. 그런 문제들 볼 때마다 진짜 필수 과목들에 대한 의사 부족 문제가 심각하구나 깨닫게 되죠. 그런데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방의료원에 연봉을 3억 원 넘게 준다고 해도 의사가 안 온다. 단순히 지방이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근무 시간이나 어떤 근무 조건 등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어떤 지역 편중 현상 그리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인기 좋은 전공에 대한 편중 현상은 분명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고연봉을 준다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또 없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거고 다만 지금 분명한 이 현실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대 정원을 의사를 늘리자 늘려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라는 그런 제안들이 나온 건데 지금 그 정책 때문에 의사들과의 갈등이 심각합니다. 상황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의사들이 집단 행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결근하는 방식으로 전공의들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6,400명 가량이 지금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고요. 정부는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750명 가량에 대해서는 새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했다고 합니다. 이게 전국적인 상황이고 제주는 어떻습니까? 제주에서는 전체 전공의 중에서 73%가 사직서를 제출했거나 결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다 비상입니다. 비상이죠. 오늘 제주에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공의 중에 73%가 사직서를 제출했거나 결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왔는데 그 수를 보면 전공의 141명 중 제주 지역에 전공의 141명 중에 103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결근했고요. 오늘 제주 지역에서 전공의 집단 행동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제주도도 오늘부터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서 집단 행동 참여 전공의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24시간, 24시간 비상 진료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주도는 여러 가지 조치에 나서고 있는데요. 업무 개시 명령을 얘기하셨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의사 파업 때 했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금 두 번째 게시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은 집단 휴업이나 동맹 휴업 그리고 파업으로 인해서 국민 생활이나 국가 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판단이 될 때 강제로 영업에 복귀하도록 하는 그런 명령을 말합니다. 딱 두 영역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는데 의료 관련 그리고 화물 자동차 관련해서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파업했던 공교롭게도 두 분야 모두네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일단 위헌 논란이 있습니다. 헌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기도 하거든요. 파업할 수 있는 자유? 네,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의 자유를 국가 권력이 찍어누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그리고 단체 행동권을 헌법이 보장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헌법이 파업은 단체 행동권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것을 파업을 파업에 대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때마다 이건 위헌 아니냐 그런 논란이 일기도 하는데 아무 영역에나 적용할 수 없고 현재 법적으로 의료법, 약사법 그리고 화물 자동차 운수사법으로 영역이 한정돼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업무 개시 명령은 지금까지 몇 번이나 발동이 됐습니까? 네, 지난 2000년 이후에 지금까지 총 5번 발동됐는데요. 찾아보니 주로 의료 관련이고요.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 그리고 2014년에 원격 의료 반대 운동 때 그리고 2020년에 의대 정원 반대 운동, 문재인 정부 때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재작년이었죠. 화물연대 파업 때 국토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 대응으로 파업을 중단시켰던 바가 있습니다. 이때 처음이었어요. 화물 관련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던 때가 그리고 이번에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건데 금고 이상 어떤 의사 입장에서는 어떤 불안 요소가 있느냐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면허 취소가 가능합니다. 의사 면허 취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법적으로 어떤 재판을 받고 그래도 사례가 많이 안 나오는데 금고 이상 이번에 나올지 안 나올지 또 지켜볼 부분입니다. 그러면 정부 입장은 알겠는데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서 의사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아까 OECD 평균에 비해 인구 대비 의사 수가 한참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한의사협회 우후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OECD 의사 수 평균을 놓고 얘기하는 것은 가스라이팅이다. OECD 어느 국가 어디도 인구 청명당 활동 의사 수 같은 단수 비교만으로는 의사가 충분한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우봉식 원장은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서 의사 인력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별도 기구나 조직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의사들은 지금 상황에서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인기 진료 과목 편중 현상이나 대도시 집중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또 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정원 확대를 통해서 늘어난 의사들이 나는 지방을 가겠다. 지방에서 일을 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 결국 그 의사들 역시 수도권과 인기 진료 과목으로 쏠리는 것 현상을 이게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인가.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주장인 겁니다. 우리나라 병원은 사실 다 비용입니다. 사실 형식적으로는. 그런데 병원 측에서 숙가 문제로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다 공공의료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스템만 거기다 입혀놓다 보니 벌어지는 현상들이고. 지금 의사들이 구조적인 문제를 거론하는 것도 일견 타단성은 있어 보이는데. 그러면 불안한 건 국민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타협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습니까? 지금 강대강 국면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보더라도 물러설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물러서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만. 아직 어떤 결과를 맺게 될지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걱정스러운데 장기화될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의료 대란이라고 하죠. 의료 대란이 발생하면 정부는 공공의료기관 그리고 군병원까지 총동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군병원? 네. 필요한 경우에는 비대면 진료도 전면 허용한다. 그런 계획도 밝혔고요. 공공의료기관 몇 개 안 되는데. 네. 지방의료원, 근로복지공단, 산화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97곳을 중심으로 해서 진료 시간도 늘리고 그러면 주말 공휴일 진료도 실시하기로 했고요. 국군병원 12곳의 응급실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방안도 마련해서 대비하고는 있다고 합니다. 네. 양쪽의 얘기는 알겠고 다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료라는 분야는 정말 특수한 분야라서 사람들이 쇼핑하듯이 선택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아프면 당연히 가야 되는 곳이고 이것저것 골라가기도 힘든 곳이고 이런 일이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국민 건강, 국민의 생명이 볼모로 잡히는 상황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 의대 정원 확대 논란과 관련돼서 살피다가 좀 당황스러운 내용도 하나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가 당황스러웠습니까? 여러 대학교 의대들의 의과대학에 학부모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대학생 학부모회? 고등학교 아니고? 네. 고등학교도 아니고요. 대학생 성인이지 않습니까? 네. 어떤 대학과정의 대학생활에 있어서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성인들입니다. 그런데 학부모회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좀 들어봤는데 한 대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줄줄이었습니다. 학과나 학생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학부모회를 만들었다 하는데 그러면 다른 과들도 좀 만들어야 나가야 하는 건가? 아 의대만 있다는 얘기예요? 학부모회가? 네. 그러다 보니 이게 정상적인 교육 시스템인가 현재. 그리고 입시 시스템이 또 이렇게 대학교까지 연결되어 가는 건 아닌가?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여태껏 대학교 학과 학부모회가 있다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없지 않으십니까? 아마. 네. 저희 과에는 없었습니다. 저 대학과. 네. 그러니까 한국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이거 정말 한번 되짚어봐야 할 그런 부분이기도 하겠다.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네. 일견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의대 입학이 지상 목표가 된 그 입시 현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입시에 모든 걸 희생했던 부모들의 입김이 지금도 좀 반영되고 있는 부분들.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나오고 있는 학부모회가 여기 있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양쪽에서 주장하는 바 조금씩 다 일리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욕심 있는 부분들 양쪽에서 또 하나씩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좀 타협해서 국민들 불안하지 않게. 맞습니다. 타협점이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네. 오늘의 히포크라테스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제주투데이의 김재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